우리 동네 담배 가기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걷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귀여워 귀여워 그러나 그 아가씨는 세출대비 앞집에 재근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다청민이도 영준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만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장미한 송이를 살짝 건너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버린다 그 아가씨 웃어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정장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 한 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구가 아래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 내 한 손 말끈기 번호 끝내 이거 참 야단만 내 골목 기록이겠어 아래쪽 내 불량배들에게 그것이 뿐이 됐네 오우 다쿠나 이때 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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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금 한거 아 자 자 자 자 자 자 할 수 있죠? 아 자 자 뭐야 진짜 뭐야 자 그럼 당신 시작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자자자자자자자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오한운 빛을 돌아다 기타의 강제근 여러분, 다음은 누굴까요? 누구? 올라온나, 올라온나? 멋있데! 여러분, 베이스 전용춘!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돈에 담배 가게 얘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때보다도 쿠페는 예쁘다네 나를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다시!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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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